12월 29일에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월 2일에는 지바현 북동부에서 규모 3.7 그리고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월 5일과 6일에도 이바라키안 남부에서 규모 4.0과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월 8일에는 이바라키안 북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도 23구 주변에서 지진이 계속하여 발생 중에 있으며 이는 결국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현재 일본에는 7가지의 불길한 증오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작년 12월에만 도까라열도 주변 해역에서 25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수하노세지마 화산과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적 분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불길한 증오로는 도쿄 인근의 이즈오오시마입니다. 35년 전에 이곳에서 1만명의 섬 전체 대피 명령이 내려진 화산섬이며 최근 계속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불길한 증오로는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였던 관동지역에서 작년 2021년 10월 7일 10시 41분 일본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최대 진도 5강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 직화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수도 도쿄에 발생을 했고 수도인 도쿄의 진도 5가 넘는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번째 불길한 증오는 최근 연속 발생 중인 남태평양 바누아트와 통가, 피지, 뉴질랜드 등의 신발 강진들입니다. 바누아트와 뉴질랜드 법칙에 의하여 동북지방 특히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번째 불길한 증오로는 화산폭발입니다. 벌써 지난주에만 49개의 활화산들이 폭발 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불길한 증오로는 1월 중순에 발생할 폭탄저기압 겨울폭풍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제도에서 발생할 이 겨울폭풍은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1월 18일 보름달 시기에 함께 발생한다는 것이 매우 불길한 증오입니다. 일곱번째 불길한 증오로는 후지산의 대폭발 중입니다. 2021년 작년 12월 3일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곡고 후지산 근처에 5개의 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에 3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12월 18일 오전 9시 17분에도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곡고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는 화산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신호 가꾸인 대학 특임교수를 인용해서 최근 일본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들이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마무라 교수는 12월 3일에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곡고 후지산 근처에 5개의 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에 3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에 따라 일어난 지진이라면서 그렇다면 화산폭발이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슈토시카 지진은 앞으로 30년 안에 70%의 확률로 리히토 규모 7급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7가지 불길한 징후들 대부분이 일본의 수도권과 관련된 지역들입니다. 이즈오오시마는 도쿄에서 약 120km 떨어진 곳으로 수도 직화 지진과 무관하지 않고 1986년 11월 15일에는 이즈오오시마 미아라산이 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후지산 역시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일본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 그리고 일본 정부 마저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12월 3일 새벽 후지산 근처에서 일어난 최대 진도 오약의 지진은 분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으며 만약 분화했다면 관동지방 전역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교통망 차단, 전파장애, 정전 등 수도 기능을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